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참 여러분 방송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참 열심히 안 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 야당 체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분야들 예를 들면 방송, 여론조작, 선거조작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정운영은 물론이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일을 안 한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학습효과 클 겁니다. 내가 지금 장관이고 이러지만 다음에 권력이 바뀌게 되면 혹시 내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기 때문에 이미 장관이 임명되고 나면 장관은 된 거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음에 감방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런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그런 장관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내보낸 적이 있구나마는 문제 와 가지고 가짜뉴스 허위선동 대비책을 가지고 대통령이 이번에 문체부 장관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났습니다. 뉴데일리 신문이 일면 톱 기사로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판을 치는데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체부 장관 원포인트 교체의료, 방송, 여론조작, 선거조작 이 3대 과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권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1년 됐지 않습니까? 1년 됐는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과제는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는 거죠. 방통위원장을 지금 몰아내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참 딱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대규모 개각을 일축했지만 소폭 개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공영방송, 가짜뉴스 등을 향한 여건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박 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다. 문체부 장관이 뭐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는 박지원 씨가 문체부 장관 해가지고 어쨌든 정권 입장에서는 일을 깔끔하게 한 거죠. 깔끔하게 했다는 것이 본인들 시야에 다 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협박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협조 요청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여론조사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고 대통령만 받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인재에 나서는 겁니다. 여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장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신뢰를 주고 계신 건 사실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르다면서 아마 대통령실 차원에서 후보군이 추려졌고 추려진 인사들의 인사검증이 막바져 있는 것으로 안다. 몸을 던져 가지고 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저는 아마 솔직한 저의 평가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인사기획비서관실은 지난 3월부터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추리기 시작했고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인사비서관실에서 후보군을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건에서는 물리적으로 6월에는 교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표근 씨가 중앙일보의 대기자 출신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조직 장악능력도 저는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일단 몸을 던져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이 있죠. 온통 가짜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고 공영방송이 그냥 대통령을 때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 교체는 예외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장관 교체가 국면 전환용 개각이 아니라 업무에 따른 즉시 교체라는 것이다. 지금 문체부 것만 여러분 거론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가 전부가 아니고 가짜 뉴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3대 과제 방송 여론 선거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렇게 뭐죠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표를 조작하겠습니까 조작값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여겼으면 교육감 선거는 35%까지 조작값을 입력해야 득표수를 만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얼마나 호구로 여겼기에 2020년 4.15 총선에서 하지 않는 조작값 35% 넘어가지고 100표당 35%를 빼앗아가 여러분들 먹는 그런 선거를 어떻게 1년 만에 여러분들 당하냐 이야기죠. 선거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혀 손을 못 쓰는 겁니다. 노력은 했죠. 인수위원회를 담당할 때 일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한상천 씨를 만나가지고 의견을 물었죠. 그때 방법을 다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선관위 계획 안 하면 당신도 또 준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인지 아무 일도 안 한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대통령이 선관위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한 번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 이야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완전히 뭡니까 대통령은 그냥 바보 천치로 그냥 여긴 결과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보 천치로 여긴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한 번 되먹는 밖에 생각이 없을 테니까 이걸 보고도 우리 대통령을 바보 천치로 여겼구나 2024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없으면 그러면 막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인간이기보다 짐승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고 나서 선거마다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2024년 울산교육감 선거만 조작했습니까 2022년 울산교육감 6월 1일 전국동신지방선거도 다 조작값 집어넣어 여러분들 선거 훔쳤지 않습니까 이게 울산교육감 선거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든 거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장관들도 다 할 거 아닙니까 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여러분들 문정권 하에서 이렇게 조작을 했으면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으면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조작값이 0%가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면 뭡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1년이 됐는데 35%씩 조작하냐 대통령이 등장하고 이러면 한 달이 됐는데 5% 10%씩 어떻게 조작하냐 이야기죠 서설이 퍼를 때도 뭡니까 이렇게 조작하니까 다음에는 용기를 얻다가 35% 35%는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이런 35%가 드물게 나옵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이 이겨야 됐던 이낙연 후보를 당선시켜야 됐던 종로구에서 40% 정도 조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35%라는 것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100장당 305장 훔쳐서 이런 가지는 그런 짓을 윤석열 정부와 해서 두 번째 공격선거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장관만 이런 해임할 게 아니라 대통령도 뭡니까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선거가 이 지경인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다음에 권력이 교체가 분명히 될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해도 속이의 경일기니까 그 완고함과 완악함에 대해서 제가 참 기가 차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새 정부와 새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하는데 선거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통령이 안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가짜 뉴스가 다 좋다 이야기야 그러나 조작은 막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이 세금 내고 거기다가 뭡니까 선거 문제까지 이렇게 골머리를 알아야 되니까 세금들 가지고 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름들 가장이 되면 가장에 책무가 있고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 책무가 있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책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도 이기겠습니까 서울의 모든 곳을 다 조작을 해서 이런 국회의원을 다 만드는데 어떻게 2023 총선을 이긴단 말입니까 이런 주장을 펼치는 공병원한 사람한테는 누가 이기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뭡니까 이득을 따질 수 있는 입장 아닙니다 왜 내가 권력 자체에 이런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은 나쁜 짓이잖아요 이런 나쁜 짓을 뭡니까 막아달라고 대통령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이런 나쁜 짓을 막아달라고 대통령 시켜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데 뭐죠 한 달 만에 열린 선거에서 또 이렇게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만에 열린 선거에서는 이렇게 막 조작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이런 국정을 운영하냐 이야기죠 가짜뉴스 허위선동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선거사기입니다 그거를 입을 다물고 가짜뉴스와 이런 선동을 보게 되면 그건 대책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정과제는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박 부기인 문체부 장관이 잘못했다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선관위가 달나라 조직입니까 선관위가 하성 조직입니까 선관위가 하나나라 조직입니까 국정의 이름 최고 통치자 이름 휘하에 있는 모든 조직이지 않습니까 불법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불법을 해결해 달라는 건데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는 대통령이든 자인이든 간에 악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악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악이 뭡니까 선거를 도덕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악과 어떻게 여러분들 타협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 거대한 악하고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하는 악하고 이런 타협할 수 있습니까 악과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는 봐줄 수 있는 게 있지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악과를 어떻게 이런 타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타협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대통령이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이런 법무부 장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자식이 있잖아요 MIT를 나오면 뭐합니까 나라가 그냥 망하면 끝인 거지 제 이야기 가운데 무리한 이야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고생할 것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이런 밟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대통령이 잘한다 법무부 장관이 잘한다 이렇게 박수치고 춤추고 다녀면 되겠지만 같이 미친놈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뻔히 보이는데 나라가 가는 꼴이 밥값 좀 합시다 밥값을 하고 살아야 안 되겠음 최소한은 나는 지금 밥값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하에서 이렇게 선거를 도덕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2021 총선이 뭡니까 무사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신들 좀 체리하도록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도덕놈들 시리즈 여러분께서 애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이게 우리 문제고 우리 자식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체제가 무너진다는 뺄 게 있습니까 체제란 것이 선거를 지켜야 뭡니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문정권 말기에 여러분 우리 계획은 했지 않습니까 검수완 방법 통과시키고 임대차 보고법 울고불고 하는데 그 통과시키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10년 20년 30년 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떻게 남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남겠습니까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책을 내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